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도 순우환씨 안양선생님 가문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면희 선생님, 안영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님께서 집대성한 학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을 도입해 주시고 조선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교육렬을 정말 교육렬에 앞장서신 우리 안양선생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관로활동 전기, 전반기, 후반기 또 약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41세 전 50세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1세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양선생님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안양선생이 1293년 51세대의 일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3년 3월에 3월 병인 이래 공주가 병이 들어서 밀직사사 안양의 집으로 옮겨서 또 치료를 했습니다. 그해 4월 개축일에 국왕이 공신호 축하연회를 궁전해서 열었습니다. 당시 선생이 시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습니다. 국왕은 이를 가장하게 역해서 쌀 50석을 내렸습니다. 출전은 고려사입니다. 쌀 50석. 지금도 50석이면 상당히 많죠. 네, 지금 농산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가령 옛날에 아버지가 봉급을,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봉급을 100원 받으면 쌀 사 먹는데 70원, 8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 봉급을 받으면, 봉급 100원을 받으면 쌀 사 먹는데 드는 돈이 한 5원 정도 들까? 그러니까 그만큼 농산물값이 싼데, 이 고려시대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쌀 50석에 대한 가치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면희 선생님께서는 농사를 또 같이 짓고, 현재도 짓고 계시니까 쌀 한 석이 얼만큼 져야 한 석이 나온다, 몇 평을 져야 논 몇 맞이기에서 몇 가마가 나온다는 거 잘 아시겠네요? 저도 농사는 올해 처음으로 내려가서 짓기 때문에 아, 초년 전이시구나 농사는 서민체입니다. 끝까지 쌀 50석을 시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더니 쌀 50석을 내려주셨다. 대단합니다. 다음 또 말씀 또 해주시고요. 1294년 충려량 20년 52세 4월 신미의 동지 밀직으로 동남도 병마사가 되어 지금의 창원인 하포에 진주했다. 그곳에서 군사를 이루하고 백성들을 보살펴 고울이 평안하게 되었다. 출전 거려사 7월 각오시험을 치르게 되어 선생을 불러들여 시간을 맞기로 하였다. 유석을 대신 하포에 진주하게 하였다. 당시 잔막 장맛비가 크게 불어나며 선생이 사잇길로 달려가 성주에 이르러 시를 지어 동암 이진에게 주었는데 시는 이렇다. 하초 분을 해변 내하니 음과 삼경 치원대라 첫 여름 바닷가에 다스려 왔다가 산복에 읍졸이며 치원대를 지나네. 영리 내지 전 밀지하니 무늬화박 선현재라 역졸들 빗발처럼 달려와 전하는 밀지 현재들 뽑는 과거가 불일간 열린다네. 성산 폭료 승차도 하니 월궁 경포 양계채라 성산에 장마 물을 떼타고 건너자니 월궁의 서늘한 바람은 개수화를 재촉하는 듯. 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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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 개경석 하니 봉생 단판 금천 태라 이름 불러 축하연 열 것을 미리 상상하니 봉생과 단판 소리에 비단천 필이 눈앞에 선하다네. 라는 시를 써주었다. 우리 안면희 선생님께서는 한 시를 공부하셨나요? 뭐 기피하지는 못하고요. 한 오랫동안 많이 보긴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 하시면 한 곡복곡 되시겠습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서당에도 다녀보셨습니까? 서당은 제가 다니지 않았고 여기 성균관에 있는 한림원에서 제가 조금 공부한 적은 있습니다. 아 성균관을 출입하셨군요. 그러면 기본 실력은 다 갖추셨고 거기에서 한 시도 하셨고 한림원에서. 한림원 출입하시는 분이 실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우리 식대종단의 행사에도 갔었는데 성균관 대표로 한림원 분들이 가셔서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의 한림원 출심이라면 기본 실력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원래 성균관의 기능이 우리 문묘에 재래 배양하는 것도 있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칠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정말 천재나 수재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성균관이 성균관의 기능이 재래 지내는 그게 있고 공부하는 기능으로서는 한림원뿐이 없는데 물론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균관 분을 초대석에서 또 그 내용 토론 한번 해보고 하죠. 그래서 아주 한 시를 또 잘 읽어주셔서 공부가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한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런 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안양 선생의 글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의 문적에 남아있는 글. 그다음에 고려사에 있는 일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양 선생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여기 있는 단편적인 글을 보고도 그 시구 하나하나의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하면서 우리 유학을 성리학을 정말 전파하고 성리학이 정말 세태하면서 그 고려사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판시든 이런 세상에서 성리학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하는 시들이 이 뒤로도 우리가 가면서 보면서 자세히 하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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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구를 뜯어보면 절절히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시조공의 중시조라도 이렇게 글 저런 걸 읽으면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죠? 마음이 막 울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그냥 순응한 씨 양반 후손으로서 너무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신 분이 또 계시고 또 현 시대에 시조를 읽어주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신 후손이 있으셔서 안양 선생께서는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정말 아직은 전부 저는 어디 특별히 공부한 게 아니라 혼자 독학을 거의 했기 때문에 잘 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96년 충렬왕 22년에 54세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2월 갑진일에 3사 좌사가 되었다. 출전 고려사에 돼 있는데 이건 그냥 관직에서 3사 좌사라는 벼슬을 저도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어떤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조정해서 높은 그런 그거를 담당했던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6월 달에 6월 달에 경사 교수 도감이라는 그런 기관이 설치됐고 충렬왕이 이해에 공주와 함께 원나라에 들어갔던 그런 해가 안양 선생의 54세 되시던 때입니다. 54세의 3사 좌사가 되셨는데 연세로 봐서는 높은 관직일 것 같아요. 아예, 높은 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정리는 제가 해놨는데 하여튼 이게 워낙 겨슬리 관직이 조선고 고려와 조선의 관직들이 워낙 많아서 정말 그거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 또 설명해 주시죠. 1297 충렬왕 23년 55세 12월 이민일에 첨입의 첨이찬리와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세자이보가 되었다. 1298년 충렬왕 24년 56세 1월에 충렬왕이 세자 이름이 원입니다. 원에게 왕 이름 물려주었는데 이분이 충선왕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충렬왕을 태상왕과 충선왕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충렬왕을 태상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2회 5월에 5월 10료일에 충선왕이 선생을 참지기무 행동경유수 집현전 태학사 계림부인으로 삼았습니다. 7월 달 무술일에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하여 선생을 첨의참니 수문전 태학사 감수국사로 삼았습니다. 8월 달 충선왕과 공주와 함께 선생이 원나라에 갔으며 태상왕이 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태상왕이라는 것은 충렬왕을 말하는 겁니다. 원나라에서 원나라 승상이 묻기를 신하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가 나와 대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생은 첨의참니로 국왕을 호중하고 있었습니다. 승상이 황제의 명의라 하면서 묻기를 너희 나라 왕은 왜 공주를 여기 공주는 원나라 공주를 말하는 거죠. 왜 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생이 말하기를 규방의 일은 밖에 있는 신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물으시는데 어찌 황제께서 들으신 만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승상이 이 말을 황제에게 보고하니까 황제가 이 사람은 대체 큰 흐름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먼 나라에 있는 이로 대접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한 뒤에 다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려사에서 출전입니다. 이 향치하에서 충선왕은 계속 숙의하였고 충렬왕이 정사를 살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선왕은 계속 숙의하였다. 원나라에 머무놓고 그냥 잠깐 왕이 됐다가 계속 원나라에서 머물고 충렬왕이 계속 정사를 살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나라의 왕이 안양 선생님께 질문을 했을 때 현명한 대답을 하셨고 또 그런 총기라고 그러나 이런 것이 뛰어나셨던 분인데 그것이 연세 드셔도 그거를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이게 원래 어떤 책에, 역사책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시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임금에게 충성충자의 시호를 내려주고 이런 시기가 없었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원나라를 오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실수 없이 조국의 대표로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천기 있게 청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가 이제 우리 안문에서는 이제 시조공 정도 되시는 안양 선생님이시고 그 후분들, 후손들이 지금 이 방송을 하시는데 이분들 또 한 보니까 뭐 그 청, 촉, 촉기라 그러나 청,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네. 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정말 우리 선조를 욕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99년에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가십니다. 1299, 충렬왕 25년 57세. 9월 기회에 국왕이 선생과 민지를 수국사로 삼았다. 출전 고려사. 네, 1300년 충렬왕 26년 58세 때 광정대부로 찬성사에 올랐고 얼마 후에 벽상사만 삼중대강이 되었습니다. 이건 출전이 고려사 본전입니다. 이 삼중대강이면 아마 정일품, 정일품 정도 되는 벼슬인 것 같이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제 책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높은 벼슬이거든요. 네, 거의 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년을 넘어서 1301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130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예. 1301, 충렬왕 27년 59세. 2월 원나라 황제가 파견한 야율희유리 문묘로 가보기를 청했다. 출전 고려사. 당시 병아로 피난을 갔다 왔기 때문에 문묘는 항패했으며 예관은 경황이 없어서 미처 일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선생의 집 뒤에 있는 정사로 인도하였다. 그곳에는 선생이 진작부터 선성과 선사 및 주부자의 진상을 봉환하고 조석으로 우러러 절개하며 경모하던 곳이었다. 출전 가첩. 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병아가 심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고려에도 성균관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서 원나라에서도 유교를 성리하고 숭상했기 때문에 이 야율희리라는 이 사람도 대학자입니다. 이분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고려에 있는 문묘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균관이죠. 그 성균관이 어떤가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나라에서는 그 문묘를 가볼 만하게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안양 선생께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원나라에서 돌아오셔서 주자서를 뺏겨오고 공자와 주자와 72제자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안양 선생께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다 공자와 주자, 그 다음에 72제자들의 성현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절을 하고 경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보낼 때 같이 그 야율희를 같이 문묘를 안내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 안양 선생이 세워놓은 개인 사당에 이렇게 봉안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건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조차도 보여줄 수 있는 문묘가 없기에 안양 선생님의 집에 있는 사당에 모셔둔 그걸로 야율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고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어서. 네. 온 나라 사신은 그곳으로 나아가 절한 뒤 국학이 좁아 방궁후 제도를 크게 상실했다라고 한 뒤 국왕에게 이를 말해 마침내 문묘가 다시 지어질 수 있게 되었다. 출전 고려사. 선생은 즉시 조정에 집터를 바쳤으며 이곳이 새로 지은 성균관이며 선생은 양원동으로 이사했다.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네, 요것도 그래서 이제 야율희를 우리 안양 선생이 모시는 사당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원나라는 가장 세계에서 크고 강대한 나라니까 문묘를 얼마나 잘해놨겠습니까? 그런데 안양 선생이 본인이 개인으로는 정말 크게 잘했다고 하지만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특히 야율희를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사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 충렬왕에게 문묘가 이렇게 너무 작고 그러니까 좀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짓게 되는데 이 당시 선생은 야율희를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은 즉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사당 전체를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균관 터로 삼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은 양원동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서 다시 집을 짓고 거주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성균관의 역사가 또 새로운 역사가 안양 선생으로서부터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은 사신의 임무로 중국에 가서 문묘에 알묘했는데 학관이 없인 여기며 묻기를 너희 나라에도 성묘가 있느냐라 하며 의뢰의 사전을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에 맞추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뒤 성리학과 관련된 것을 변난하자 학관이 크게 놀라 탐복하며 이 사람은 동방의 주해암이시다라 하였다. 하상을 가지고 돌아오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이를 뵙고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 학관이 항제의 사신으로 고려에 나왔다가 문묘를 찾아 알묘를 했다고 한다. 출전 가척. 주해암이라는 것은 주이선생의 호 그래서 그 호에 회자를 따서 금음달 회자를 따서 회 헌 헌 집헌자 쓰셔서 회헌 선생님이 되신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또 해주세요. 옛날 성균관은 태평관에 있었는데 누차 병아를 겪고 퇴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출전 고려사. 온 세상에서 불교만 숭상할 줄 알고 우리 유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에 선생은 개연하게 학교를 짓고 유도를 창도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다. 지금까지 또 우리 관직 생활 전기에 이어서 후기를 지금 말씀 중이셨는데 정말 시조에 관해서 또 어떤 특강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안면희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서 아주 정말 유익한 방송으로 아마 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또 안면희 선생님, 안영순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